현지시간 3일 네팔 서부지역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6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팔 국립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카르날리주 자자르콧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독일 지구과학연구소는 그 지진 규모를 5.7, 미국 지질조사국은 5.6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자르콧 지역의 인구는 19만 명으로 마을들이 언덕에 산재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구조대가 진입할 도로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주민들이 잠을 자던 밤에 일어나 인명피해가 더 커질 걸로도 보입니다.